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도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원래 우리가 기본, 기본 루틴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. 지금은 기현의 현장. 종국아, 일로 와봐. 종국아. 카메라 들어왔자. 지금 저희는 삭빌 거예요. 아니. 남준아, 종국아. 양말 다할때. 지금은 삭빌 겁니다. 아, 다시 삭빼때 더 좋은 복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는 거예요? 네? 지금 저희는 리허설 들어가기 전에 네. 고생하셨죠. BTS, 방탄소년단. 형 카메라 앞에 있으면 되게 제가 쑥스러워요. 왜? 어그게. 비비는데 이런 거 영상에 찍으면 안 돼요. 아무래도. 멀리라도 가니까, 이만 내 꿈. 전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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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다. 전부 다. 전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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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난 얘가 밉습니다. 나 좀 제대로 해봐, 따라하지 마. called by. 짬뽕침! 전부 다 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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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나도 생각하고 있어. 당신 멍성을 깔아주고 누구세요? ㅋㅋㅋㅋㅋㅋㅋ 여기가 멋있어요 쏘리 이게 제일 멋있어요 언제 오셨어요? 들어가면, 이대로 서 이대로 서가는 것 같아 박사님 서울라입니다! 다시 가겠습니다! 전하의 여신 주의 여신 비스 사자의 여신 랄랄랄라 공장의 여행 공장의 여행 공장의 여행 오짓말의 여행 전하의 여신 주의 여신 비스 사자의 여신 다는 길을 아 우리 이제 들어갔어 빨리 가? 지윤아? 네 아 가죽 진짜 너무 더워요 아 너무 바로요 야 그거 뭐야 괜찮아 괜찮아 네 빨리 뭐야 빨리 뭐야 봐 기다리면서 첫방 멘트 좀 딸까? 멘트 좀 나한테 했어 나한테 나한테 아 박탄맘장 박탄맘장 후우 자 저거 좀 많이 해드리고 저하고는 아예 자 1년 차는 듣고 1년 나와 바로 바로 차야겠는데 엠카운트다운 최초 공개 핫 데뷔 박탄맘 승강렛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방 잘했다 재성공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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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푸시인 줄 알겠습니다 진짜 푸시인 줄 알아요 이거 말고 한 번 쓸데없는 거 내일 도장하겠습니다 내일 잘할 자신 있어요 자 다 됐니?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됐습니다 Österreich 아 아 시간입니다 보이시나요? 저도 제가 이거 이었을 때 이걸 입고 어 저 머리하는데 봤을 때 자외 sudden 제가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랄라 라라 네 내 꿈을 원해 내 꿈을 원해 내 꿈을 원해 랄라 라라 라 고작이 원해 고작이 원해 내일 저녁에다가 도망치고 있잖아요. 안 좋아. 이제 바로 똑같이. 지금 화니터가 제가 맞을 때가. 화니터가 왜 먹어야 되냐, 잘해야 돼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기회는 단 한.. 기회는 한 번뿐이야 물 마셔야 돼요 이거? 안녕 처음에는 쑥스러운 인사였지만 사실 지금도 쑥스러워요 비가 나십쇼 춤췄다 잘 안 보여줘 아우기 형 멋있다 잘 안 보여 고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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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끝냈어요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! 여러분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완전 감사합니다! 한 번에 끝냈어요 진짜 불이라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! 끝! 끝! 어떠세요? 빨간불이 제일 무서워요 도대체 이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참 나쁜 아임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았잖아 아 그냥 상처받았잖아 왜요? 왜 날 먹어서 두꺼우니까 아니에요 한 번 할 수다 한 번 할 수 이것도 하나 하나 기대되는 거예요? 네 잘했습니다 재경산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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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사점 반사점 지금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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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